갈비천왕 남은 거 아까 남은 거를 한 조각씩 먹을게요 개빨로 야 개빨로 이거 뭐야 야 야 개빨로 야 이거 실화냐 이거? 자 잠깐만 야 맞은데 이거? 개빠른데요? 이때 이때 썬더로 한번 써보자 달아요? 많이 달아요? 안 달죠? 얘 약점 뭐야? 약점 아닌거같은데? 약점 뭐지? 그러면? 세인트세이아님 4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부금이겠죠? 부금으로 들을게요 원래 전기였잖아요 덩글 덩기 이렇게 빡 센세이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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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음표하는 마음의 소주 뜨겁게 불태우니 기적을 일으키래 상처입은 그대로 말이라고 맹세했었다 에서 다 아득히 멎는 날 내가 서서 판타지 그의 희망만은 누구도 빼앗지 이 분의 내 할 게 있니까 센세야 소녀 모두 센세야 내일의 용사 오예 센세야 베가스스와 가치 센세야 이제 기로소 나라 보자 센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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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세였 센세 센세 록맨이 데미지 받았을 때 반동을 경감해주는 아이템이래요 게이드 막사 다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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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연사 안씁니다 직접 제가 연타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또 써놔 뭐야 이거 오기도 전에 끝나나보네 오케이 여기 얘 약점이 러버맨이었죠? 러버맨 얘가 어려울 수도 있어 언스타버블 트롬핏 땄어요 제가 노린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야 잠깐만 야 내가 과금전사인데 내가 내가 아낄 필요 있어? 어? 내가 과금전사인데 어? 어? 어 그 아까 진행되는 거 있죠? 그 스컬 그 에이리어 막 이렇게 불도저 밀고 오는 거 거기서 적 다 죽이는 거 적 다 죽이는 거 그거 그거예요 제가 아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기니까 공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얘기나 해보자 누가 얘기나 해보자 내 피 어딨어? 피 왜 안 채워주지? 하드는 피를 안 채워주는데요? 아니 하드는 피 안주네 개사악하다 이거 폭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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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워 진정해 친구 진정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뭐야 웹폼이 없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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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이거 안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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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앰윽 렛츠고! 잘가 아 뭐야? 단가이오 독뿌링님 4500원 가능합니다 아니 갑자기 노인장이 열려 단가이오 오프닝이라던데요? 단가이오 오프닝이라는데요? 단가이오 오프닝이라던데요? 와 다다다다다 저 버스톱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끝나고 나중에 오늘은 그냥 도전해보려고 잠깐 잠깐 어? 아이고 버스톱 울리는 8보스 밖에 없어요 8보스 야 이거 여기는 진짜 버스톱 울리는 힘들겠다 진짜로 그쵸? 음 잘가 고흥 라시드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다음날은 아니고 조금 지났다가 빠른 시간 안에 버스톱 울리 도전해볼게요 예 3방 그리고 버스톱 울리 여기 진짜 못 깰 것 같은데? 스팀에 있어요 스팀에 스팀에 있어요 스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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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마보 아마보 개부럽다 파그러 perder 아. comp1 아미보 진짜 부럽다 양파카님 진짜 부럽다 아미브랑 포스터 와 진짜 부럽다 특히 하드모드는 꼭 해볼게요 꼭 해볼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깝치지 말자 개빠른데? 아니 개빠른데요? 개빠른데 뭐야 이거 개빠른데? 와 한 번 발짝깔어 아직 참아봐 어 잠깐 어 큰일 났다 아 몰라 막 써 막 써 막 써 다 써 다 써 다 퍼부어 아 잠깐만 버스터로 깬 척하기 버스터로 깬 척하기 오케이 오케이 어? 어 어 잠시만 다시 다시 괜찮아 괜찮아 돈은 얼마든지 돈은 얼마든지 돈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것이 바로 과금전사다 가는길 어 어 과금전사 과금전사 출동 과금전사 출동 안전빵 전사 과금전사 아 아 아 근데 이것 때문에라도 노기호 안되겠는데요 이거는? 이것 때문에 노기호 안될 것 같은데? 어 이거 안맞아? 그렇지 누군가는 깨겠죠? 진짜 이거를? 순서 정해져 있다고? 일단은 2회차 클리어 했습니다 누군가는 깨겠지 진짜 노기호는 안될 것 같아 마지막 때문에라도 트로피 주세요 그렇지 더 월즈 베스트 오프 맞죠? 끝 끝 끝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른데 저장해 클리어 데이터는 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회차는 3회차는 나머지 트로피들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잠시만요 어 뭐냐면은 어 요거 보스버스터 요거 디피트 오프 그니까 여덟 보스를 버스터로만 깨면서 대신에 어 대신에 난이도는 상관없어 어 대신 그리고 나머지 트로피들을 다 정리하면서 할게요 이거 지금 계획대로 잘 착착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어 이거 이것도 할게요 이거 보스룸까지 노데미지로 가는거 그 다음에 8보스 데미지 요거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어 게임오버 됐나? 아 내 게임오버 겁나 됐구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? 아 이거는 같이 아 이거를 그냥 해볼까? 이거를 그냥 해버릴까? 아 노멀이구나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되네요 어 이건 안돼 그리고 60분 요거 두개는 이제 4회차때 하고 나머지는 블록스테이지 이거 이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봐가면서 요거 따면서 하죠 요거를 어차피 약점 어차피 못쓰니까 이걸로 이거 이 순서대로 하죠 여기 트로피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전에 했던거 보다 더 행복게임 어 여기에 여기에 트라이얼이 있나? 아 여깄네 닥터 라이트 시뮬레이션 와 야 고난이도 30 에이리어를 진행하고 최상층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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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달해라 이 챌린지에서는 10개 에이리어를 넘지 않으면 랭킹에 업로드가 안된대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이게 관건일수도 있겠네 이런게 있었네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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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회차 끝나고 해보죠 3회차 끝나고 해보죠 어 뉴커머로도 되나? 아 뉴커머로도 되네 그쵸 뉴커머 잠깐만요 난이도 트로피를 이제 다 땄어요 어 뉴커머로도 된다 그러면 뉴커머로 편안하게 따자 그럼 나머지 그러면 이것들을 버스터로 중간보스랑 그거는 버스터로 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지 그 트로피들 순서대로 깰게요 깰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할게요 이거는 저기 트로피 목록 보면서 여기에 여기에 저장하고 6권 6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로드해서 오리지널 스택을 로드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애시드맨 스테이지에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애시드맨 무기로 해야 되는게 애시드맨의 무기로 초록 저기 저기를 들어가는게 있어요 애시드맨을 이걸 쓰고 이쪽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어 이러면은 트로피 됐고 이거 땄죠 그럼 이거는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부터는 뉴커머로 어 야 목숨이 무한대네 뉴커머는 개꿀인데 음 그러면은 이제 애시드맨을 깨면서 어 노려야될거 어 애시드맨 스테이지에서 그 밑에 풀 있죠 그걸 한번도 변화시키면 안돼 변화시키지 말고 보스에리어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서 버스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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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 보스랑 보스 깨면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기어 엄청 오래가 아 타워모드에서 80마리인가 안돼 변화시키지 말고 오케이 노데미지 보스랑 도달 있는데 블락 스테이지에서 할게요 그건 아 깜짝이야 선아귀 안 먹어도 되죠 버스터로만 깰게요 아 아 뭐야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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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파워기어로 터트리려고 했더니 흑스무게 쓰면 안 되죠 아 뉴커먼은 가시 닿아도 안 죽어요 개꿀인데 사실상 사실상 지금 이 모드로 클리어 할 필요는 없거든요 8버스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애 8버스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애 닿고 안 죽는건 했어요 닿고 안 죽는거는 초반에 했어요 닿고 안 죽는거는 초반에 했어요 어 됐다 오케이 근데 지금 지금 트로피가 난이도 관련 트로피가 아니어가지고 땄죠? 땄어요 내가 지금 노리는 와우 아 어렵다 이거 머스터브 진짜 어렵다 얘는 애쉬드는 이렇게 땄고요 그 다음에는 파일 스테이지에서 쿠이형 적으로부터 데미지를 안 받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막 아 왔다 와리가리 하는거 와리가리 하던 그 그거 있죠 그 뭐지 이렇게 막 맵에서 이렇게 나오던 그 까시 같은 것들 있죠 그거에 맞지 않고 보스에리어에 도달하래요 이거는 약간 트라이를 좀 계속 강요할 수도 있겠다 하이점프 잘하는 법이요? 그냥 점프를 누르고 계세요 점프를 누르고 계세요 점프를 누르고 계세요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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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거든요 여기 여긴데 차라리 맞을 바에는 떨어져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와야돼 아 이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죠 밤은 일단 샜어요 지금 제가 1시부터 했거든요 아 이게 은근히 어렵다 이게 이게 유커머로 해도 어렵다 유커머 아니면 어렵겠다 이거는 이 트로피를 하는거는 자 자 자 집중해보자 집중해보자 그냥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아 내려갈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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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방향 나오는거 아시죠 내려갈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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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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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버스터로 깨야돼요 버스터로 깨야돼 나이스 오케이 은트로피 실버트로피 나이스 야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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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되죠 아 이건 맞으면 되죠 아 아 나 저거 맞고 야 노이러제 걸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버스터로 끝났고 잘하고 있죠 일단은 일단은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버맨 스테이지에서 모든 풍선형의 적을 한번 이상 격파하고 보세일 그러니까 격파 격파 개념이 밑에를 죽여야되는지 아니면은 위에를 죽여서 떨어뜨려야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일단은 모르니까 모르니까 밑에를 죽이고 위에 풍선도 다 제거하고 그런식으로 가볼께요 그런식으로 가볼께요 그런식으로 가볼께요 그쪽으로 가볍게 터로도 다 제거하고 그쪽으로 가볍게